다음은 Rust 저거에少 acept AWO 첫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SW będzie SW가에 잖아요 SW 했어요? 대단 말하네요 아 진짜 반응 반응 쩌신다 진짜 아 돌아오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죽으신 분들 오세요. 아 몰랐어. 쏘한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단어는 땅입니다. 발음 애매하게 이상하게 그런 단어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땅이면 땅만 하지 그... 너 땅 이런 거 안 해. 너 땅 이런 거 안 해. 어 뭐야. 아 잠.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땅인데 땅꺼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땅 하고 오케이 딜레이 갔다가 다른 말 하는 거 하지 않은데 그냥 쭉 얘기할 거예요 아셨죠? 예? 땅콩 그런 거 아 저 지금 이 정도 아 화! 쉽게 그린빈이 마이너스 있죠. 왜요? 왜요? 땅콩이라고 했잖아요. 먹크님이 그거 먹크님이 불가한 거예요. 먹크님이. 땅, 땅이라고 아니죠? 땅콩이요. 두 번째 다음은? 다시 땅입니다, 땅. 땅꺼지. 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멜블빈이 마이너스 있죠. 자, 제자리 오세요. 아, 이거 진짜. 야, 이게 제일 웃기다. 아, 지금 긴장 빨고 있어. 근데 아직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불발은 한 걸로 진행 안 했으니까. 아, 나 이본두면 안 돼요. 지투무스 그 뒤로도 안 돼요. 자, 빨리. 자, 보세요. 시계 반대 방향. 땅. 아, 이런. 와우. 오케이. 자, 죽으신 분 돌아오세요. 다음 단어는? 고. 고입니다. 고. 고. 고구마. 아유. 와, 진짜 빠르다. 자, 세 번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어는? 손. 손입니다, 손. 예. 손수건. 손. 아아. 아아. 아깝다. 네 번. 이번 단어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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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입니다. 준비하시고요. 물병. 아우. 오케이. 암지 님. 포토샵 님. 마이너스 1. 님들아, 샷. 난 죽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아, 너무 재밌다 이거. 노딱님 저 밑에 괜찮나요? 예. 보기 좋습니다. 예. 하시고요. 뭘. 아, 또 물이에요? 방금 또 물이었어요? 예, 물이잖아요.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계속 물이에요 계속.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제시어가 맞겠죠? 네. 예. 이젠 제시어가 맞죠? 이번엔 불입니다. 불. 불. 물. 물 조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직. 아직 불이에요. 아직 불. 자, 시작하겠습니다. 불. 아, 깠다. 아, 깠다. 아, 진짜. 아, 깠다. 자, 여섯 번. 자, 여섯 번 했습니다. 자, 죽으신 분 돌아오세요. 아, 지시님 왜 이렇게 빠르세요? 토토님은 조금만. 왜 이럴 때는 지시가 안 되세요? 토토님은 조금만 빠르셨어도 워크님 안 죽으신 거였는데. 미안해요. 아, 너도 내놔 해주세요. 무기처럼 소리 되죠. 아, 토토님 너무 많으신데요. 자, 이번 지현은 총입니다. 총. 준비하시고 시작할게요. 총알. 어, 말이 나셨다. 말이 나셨다. 스타일링이 빨리 쏘시지.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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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현은. 2. 1. OK. 아직 제시현은 총입니다. 아직 제시현은 총입니다. 준비하시고. 총. 총 아 쌌는데 와 빠르다 와 인진님 고맙습니다 자 일곱번 시도했습니다 다음 제시어는 긴장감 최고다 눈입니다 눈 뭐야 시장 아니에요? 아니 아니 시장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인 사람 손 들려고 하는게 낫지 않아요 예 아까 방금 해서 죽인 사람들 다 저희는 쪽으로 오세요 아까 나 사람 죽였다 사람 죽였다 나 아까 사람 죽였다 나머지 분들은 반대쪽으로 가세요 제 이름으로 움직이게 길 터주세요 움직이게 길 터주세요 계속 눈입니다 시작할게요 눈사람 눈물 아 아 아 잡다 난 잡았다 자 여덟번 했습니다 이제 예 그냥 웃었어요 여기 오세요 우와 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걸 했는데 저 따라해요 계속 어 여기가 우리 여행 우리 여행 우리 여행 우리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